네 이처럼 강북구는 올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11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7곳이 역사권이고 4곳이 주거지역인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인 수요 12구역은 공공재개발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봉사자로 나서 동의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최지윤 임시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요 12구역 3080재개발 임시대표 최지윤입니다. 네 수요 1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동의서 접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저희가 5월 초서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냥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걷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개발을 한 번 한 결과도 있고 해서 그때 실패를 지금 밑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의서 접수를 한다는데요. 주민들마다 찬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 실패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분위기세요. 네 현재 수요 12구역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공공재개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하늘채 아파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이제 약간 노후된 그런 주택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동의서 절차 등을 설명해 주시는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거 아니고서는 설명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동의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주민분들도 지금 3080에 대해서 다 개개인이 전부 다 따져보고 저희한테 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책임감을 누구한테 뭐 전가하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해서 오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행만 해드릴 뿐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서류를 다 직장 다니시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줘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주민이고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한 16분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서 뭐랄까 잘하시는 일들을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또 저희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못하는 걸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요? 네. 지금 동의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는 그냥 무조건 재개발을 찬성한다 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설명회를 한번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 설명회를 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